K-STYLE의 여러분! 세, 노! 보! 몬스타엑스! 안녕하세요! 몬스타엑스입니다! K-STYLE의 큐슈 네! 고맙습니다! 일단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앨범 프로모션도 못하고 투어도 못하고 있는데 꼭 2021년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죠, 일단 공연을 저희가 못 보여드린 무대가 너무 많아서 멋진 모습! 멋진 모습을 최대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만간 봅시다, 제발 빨리 빨리 봅시다? 없더 없더 저희 몬스타엑스의 정보, K-STYLE의 체크해 주세요! 네! これからもたくさんの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以上 몬스타엑스でした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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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